요즘 유행하는 핫한 구름빵을 만들어볼 거에요. 귀여워, 미키. 이야, 오, 미키. 박세인? 그래, 나는 박두고 악두고 세인? 오 두두 비 두두 키? 하! 웬일이냐, 박세인? 너 구름빵 만든다면? 못 만들게 방해해야지? 어, 방해하면 안 줄 거야. 어떻게 만들 건데?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해. 계란 흰자만 이렇게 쭉 빼서 넣어주고 머랭 쳐주기. 여기에 식용색소를 넣어서 보라색으로 만들 거다. 키키키키키키키. 보라색 구름빵. 보라색 구름빵. 보라색이라고? 근데 이제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보라색 식용색소가 어딨지? 뭘 넣어버릴 거야. 이제 머랭이 완성되면 보라색 색도를 넣으면 보라색이 되지, 크크. 아무리 머랭 쳐버라, 되나? 왜 이렇게 양이 많아진 것 같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팔 아파. 아무리 휘핑 쳐도 안 되네. 왜냐구? 도키들은 다 알지? 하하하하. 왠데? 내가 물 부었으니까 머랭은 절대 안 만들어지지? 뭐라고? 야, 난 그것도 모르고 계속 저었잖아. 하하하. 나 고생하게 둘 걸 그랬나? 하하하하. 박세인 진짜 나빠. 뭐가 나빠? 너가 더 나빠? 아! 박세인 또? 아, 헛헛헛. 메롬메롬. 어? 아아? 에이, 뭐야. 어디 갔어, 박세인? 아아? 아아? 하하하. 박세인. 아, 또 지옥이야? 그래. 넌 또 지옥에 왔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친구가 열심히 만든 요리에 물을 부어서 망치고. 머리 땡기고. 아, 그냥 장난인데 왜 그래요? 그냥 장난. 친구가 싫어하면 장난이 아니야. 오비키 걔는 친구 아니에요? 그럼 왜 자꾸 오비키네 가는 거지? 그냥 괴롭히러? 재밌잖아요? 안되겠다. 지옥 급식으로 가라. 아아아아. 으아아아. 지옥 급식. 지옥 급식에 왔잖아? 너무 오랜만이야. 뭐야. 마라 샹보면? 마라탕이잖아? 볶음면이야? 나 마라탕 싫어하는데.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유행인 거야 마라탕? 유행이니까 먹어봐야지. 궁금해. 특유의 향. 나한테는 적응이 안 돼. 맵잖아. 이걸 왜 먹은지 이해가 안가? 마라탕 아직 못 먹어도 못기듯. 궁금하지마. 한입만 더 먹을까? 한입 더? 뭐야. 나 왜 중독돼? 여긴 지옥이야. 뭔가 싫은데 좋아. 마라 맛에 중독됐어. 뭐요? 교촌 도너츠라고요? 치킨을 왜 도너츠로 만들어? 이 사람들 제정신인가? 진짜 도너츠 맞아? 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간장부터. 나 간장치킨 좋아하는데? 간장치킨 좋아하는데? 청귄도너츠 위에 소스 바른거. 매운거. 레드찹찹. 여긴 천국급식이다. 아까 박세린 머리 땡겨가지고 뒤통수가 아프네. LA갈비맛 라면? 이거 정말 히트잖아. 우와. 갈비까지 들어있어. 우와. 진짜. 갈비묶음면에다가 LA갈비까지 추가했다고요? 와. 완전 고급이네.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면을 먼저. 진짜. 되는걸 제일 맛있어. 진짜 장난 아니다. katyl RT웨어umu. 면 부끄cketsודbanis. sensible 게 되게 질거 같은데? 적당히 맛있고. 갈비 danced in어가니깐. 너무 맛있어. 굉장히 맛있음. 빨리 먹Bridamos. 동물들의AND composting. 경채dog wen 근데 Nakanas을 왜 promet? 피카츄 도넛이다! 피카츄 랜덤 키링 갖고 싶은데 절대 안 나와! 피카츄 포켓몬빵 갖고 싶은데 절대 안 보여! 언제 보이는 거야? 피카츄빵이라도 먹어보겠습니다! 쭈! 이거 초콜릿인 것 같은데? 먹어볼게요 볼? 바나나 글레이징! 음! 너무 맛있어! 아그리니 귀여워! 헉! 오비키 뭐야? 포켓몬빵 먹잖아? 저기요! 지옥에는 포켓몬빵 없어요? 뭔데요? 뭔데? 이거? 티그다? 이 티그다? 땅 파야 될 것 같잖아? 헉! 두두지 게임하고 싶잖아? 먹어보겠습니다! 머리 빼고 초코맛! 오! 코카콜라 리미티드 에디션! 마시멜로우다! 아! 귀여워! 마시멜로우 먹어봐야지! 어? 좀 맛이 다른데? 약간 마시멜로우 녹은 맛이야 이거! 이거 무슨 맛이란 거지? 이거? 진짜 마시멜로우 구워서 같이 먹어보려고요! 우와! 구워진 마시멜로우다! 과연 마시멜로우랑 마시멜로우 코카콜라 같이 먹으면 어떨지! 고맙습니다! 요거를 한번 재밌게 뜯어가지고 오! 재밌어 너무 재밌어! 봐봐! 오! 재밌다! 많이 먹으면 어떡해! 많이 먹으면 어떡해! 이거 다 먹으면 어떡해! 엄청 단데! 더 달아졌어! 저거 보고 대리만족 하셨나요? 여러번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단거 먹으면 키 안 큰데요! 근데 저는 왜 먹냐고요? 다 컸어! 다 컸어! 우와 수박식 캔디 이거 궁금해 과연 무슨 맛일지 약간 해바라기씨 이런 거 아닐까? 해바라기씨는 초콜릿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모양 우와 초콜릿 아니고 이게 캔디인데 수박 아이스크림 있죠? 그런 맛이에요 우와 신기하다 뭐야 제 오비킨 천국에서 수박씨 먹잖아 나도 수박 줘 수박 수박 주라이야 수박 수박 주라이야 뭐라고? 수박 초코파이? 제정신이야 너무 이상하잖아 회식 중에 회식이야 우와 이게 뭐야 지옥 급식 준비할 때 마트에 갔는데 MD 추천이라고 써있었대 뭘 보고 추천하는 거야? 먹어보겠어 얼마나 극혈인지 구경하지 귀여운 거 귀엽게 생기긴 했는데 냄새봇어봐 수박 향기나 수박 향기나 온 놈에 천열도다 이거 왜 만든거야? 킹투버 칸 만들라고 만든거 아냐? 이 안에 초코 박혀있는거 그 표면에 향 때문에 그런거 같으니까 코 막고 먹어보겠어 이거 궁금한 사람은 먹어봐 아침에 쌀? 이거 보면 있잖아 쌀 씻을 때 그 국물 있지? 그 국물 먹는 것 같아 어른들은 이걸 왜 마시는거야? 궁금합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와 신상 젤리다 젤리 드링크 이거 신상 젤리 아니야? 처음 보니까 신상 좀 먹어보고 진짜 기분 최고다 복숭아 맛 저 요즘 복숭아 철이라서 1일 1복숭아 하는데 한번 복숭아 젤리도 먹어보겠습니다 상큼해 복숭아의 본연의 향이 나타나 바나나나나나나나 바나나나나나나 바나나나나나나나 오잉? 이 안에 팡방이가 들어있다고? 어디 봐봐 어디 들었어 어디? 잘못 뜯었어 잘못 뜯었어 이렇게 이렇게 뜯어야된대 오 과연 어디 있어 타투 살아있어 제발 이건가봐 이거 이거 여기다가 손에다가 붙여! 사정없이 붙인 다음 과연 이게 판박이가 될지 과연 진짜 될지 와 이거 완전 트리게 나 몰랐네 오 오 오 오 됐습니다 미니언즈 친구가 제 손등에 생겼습니다 바나나모양 젤리 젤리먹고 음 손에 미니언즈 판박이까지 레몬마샵 와 장바꿀식 진짜 최고다 뭐야 뭐야 저기 오비키 미니언즈 타투하고 부럽잖아 나도 타투 줘 현빠나 타투 재밌겠잖아 해봐야지 뭘로 하지? 이걸로 해볼거야 아 네 평생 안 지워지는 타투라고? 아사 정말 장난인데 뭐야 왜 장난이야 왜 장난쳐? 너도 장난치지말기 약속해 그럼 좋아 약속 약속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국 지옥 급식 대 성공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그럼 열언